호타2 23만키로 뛰었으며 에어컨 풀리 거착으로 이탈되어서 에어컨 콤브레셰만 교환하려고 탈착을 했습니다 상구캡을 열어보니 색가루가 확인이 되서 에어컨 콤브레셔를 교환하고 라인 세척키로 에어컨 라인을 세척을 하고 에어컨 라인 세척기 사용시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보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필히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안경을 꼭 쓰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인 세척기 세척제 입니다 에어컨 라인 세척기 사용시 спас기 감사합니다.